기업 영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목표주가 하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증권사들이 제시한 상장사들의 목표주가 변동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작년 말과 비교해 목표주가가 조정된 상장사 수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257개였습니다. 이 중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된 상장사는 176곳으로 68.5%에 달합니다. 목표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상장사는 크래프톤으로, 증권사들이 제시한 크래프톤 목표주가 평균치는 작년 말 64만 8,182원에서 지난 12일 기준 39만 714원으로 넉 달도 안 돼 눈높이가 39.72% 낮아졌습니다.